아 앰컬은 나중에 집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국신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희씨 정희씨 모실게요 일편단심 박수라고 해주세요 박수 정희씨 박수 박수 우리의 사랑 아프도 사랑한다 시간을 또 죽을놓고 그대라는 사랑 우리의 사랑 사연 가족 우릴 때 사랑이 아닌가 가슴 없는 사랑을 떠는 우리는 생블를 봉하 하루에 그는 그는 우리의 사랑은 사랑을 아 아 슬퍼 아 아 아 어 으 아 으 행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